책상, 의자, 복사, 붙여넣기, 복사, 붙여넣기, 복사, 붙여넣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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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넣기 이게 최선인가요? 여러분은 어떤 교실을 원하나요? 팅커캐드로 모델링한 교실 디자인을 공유해주세요 검색창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니 내용을 참고하세요 교실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? 책상이 꼭 네모내야 될까요? 원형 테이블은 어때요? 교실에 편한 의자도 있으면 좋겠어요 수납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재미난 책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색깔도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과 칠판도 여러 개 있으면 안될까요? 여러분이 원하는 교실은 어떻게 생겼나요? 모델링을 공유해주세요 모델링을 공유해주세요 모델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